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이시라입니다. 오늘은 박명석은과 함께 투식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투식스, 저는 참 생소합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1972년에 창업한 회사고요. 주기율표 2족 원소와 6족 원소를 활용해서 재료를 만드는 사업을 모태로 시작했답니다. 되게 독특하네요. 그래서 투식스래요. 그래서 IIVI 이렇게 치면 나오더라고요. 현재 방산, 우주, 통신, 반도체 산업 등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되게 괜찮은데? 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모듈 시장 1위, SIC 기판 2위라서 광학솔루션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6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게 라이다 센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라이다 센서의 광원 레이저를 제작하고 있고요. AR 기기 쪽으로 납품할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외에 전체 매출의 35%가 화합물 반도체 사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화합물 반도체는 어려우신가요? SICGAN이라고 해서 전기차에 활용되는 전력 반도체를 의미해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일단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고 지속성을 늘리고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잡아놓은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차에서 이제 전기 로스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전력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조금 더 글로벌 시장에서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매력적인 회사는요. 아,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는 어떤가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40달러에서 90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매출 증가세가 정체되면서 동력을 좀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연 30% 정도의 낙폭을 보이면서 60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왜 그럴까요? 실적이 나빴나요? 어, 2022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8억 달러, 영업이익이 1억 5천만 달러, 순이익이 1억 1,8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동기 대비 매출은 8.2%, 영업이익 8.1%, 순이익은 17.2% 증가했는데요. 굉장히 좋은데요? 그쵸, 근데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매출이 1.8% 조금 낮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하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쏘쏘, 평탄을 쳤다? 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방 산업별로 보면 소비자와 산업향 매출이 전기 대비 37.8%, 6.6% 증가했지만 통신, 항공우주 및 방위, 반도체 장비 쪽에서 감소세가 있었고요. 생명공학이랑 자동차, 기타향 매출은 각각 34%, 51%씩 급감했습니다. 근데 일부 이런 산업 분야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약간 공급망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자동차, 반도체 이쪽에서 줄었다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딱 봐도 네, 딱 그쪽이랑 연결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전 산업에서 수요 자체는 계속 견조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 주문이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습니다. 근데 공급망 차질,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약 주문량 증가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전기 대비 8% 증가, 14억 달러로 나타났는데 수주만 많이 받아놓으면 뭐예요? 이게 공급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공급 출하 예정 물량이 한 분기 2연됐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실적의 부진의 원인이 됐고요. 영업이익률은 근데 또 좋았어요. 이것도 신기하죠? 그렇죠? 그렇네.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의 매출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높은 컴파운드 반도체 사업부의 비중이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역시 애플이네요. 하지만 공급망 차질 문제, 그리고 코로나 관련 비용이 600만 달러가량 발생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결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경영진흥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했나요?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매출액 7억 9천만 달러에서 8억 4천만 달러 정도, 그 다음에 EPS가 0.75달러에서 0.95달러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본 지출이 3억 2천 5백만 달러에서 3억 7천 5백만 달러 정도 1년 동안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9천 5백만 달러는 SIC,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적 가이던스 자체도 나쁘지 않고 투자도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이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출하가 2연된 물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2분기 매출로 인식되게 되면 아마 매출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컴파운드 반도체 매출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은 조금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으로 인수업병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투식스에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올까요? 증권가에서는 지난 5월에 인수했던 코에런트의 편입과 함께 투식스가 본격적인 성장세를 시작할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코에런트와 투식스는 레이저, 광학, 전자기술에서 되게 보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만났죠. 인수 완료 시점은 내년 3월 말입니다. 현재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반독점 위반 여부를 현재 시점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아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현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코에런트가 인수되고 나서 보통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현재 시가총액이 저렴하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최근까지도 주가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아 그래요? 펀더멘털은 튼튼한가요? 계속되는 공격적인 M&A와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 가중, 수익성 악화, 오버행과 증자에 의한 지분가치 희석 우려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이 걸리죠. 갑자기 마음이 또... 그렇죠. 하지만 연간 4억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앱이 있다. 합병 시너지 2억 5천만 달러를 고려하면 합병 이후 EPS가 2년 동안 5에서 6달러 수준까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조금 걸려도 돈을 잘 벌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켠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 동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통신산업 제품에서 200기가 이상 광모듈 제품 경쟁력을 확충하고 있고요. 그 2배 되는 제품의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까지는 200기가 이하 제품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매출 급성장이 전사 실적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 장기적으로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통신산업형 매출도 실적 성장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 반도체 시장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인화, 인지움 소재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생산 능력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수식스가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서 라이더 센서 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애플이 애플 칼을 만들기 위한 교두보인지는 몰라도 자꾸 폰에다가 라이더 센서를 넣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자꾸 이렇게 넣어주면 그거를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고맙기 때문에 이쪽도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애플이랑은 신뢰 구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쪽만 봐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겠네요. 친구가 애플이라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미래 성장성은 이렇게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기업인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실적이랑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이렇게 힘을 받으려면 실적 성장이나 부채를 좀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AR 시장과 전력 반도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엔 반도체 부품 업체 투식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식스는 미래 성장성이 뛰어났지만 현재 실적과 공격적인 M&A로 인한 투자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예정된 코어렌트 인수 효과와 통신 사업인 제품에서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전력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을 견인할 요인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투식스였고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저희는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